MFC 서울 화이팅! MFC 서울 화이팅! 2점 차, 2점 차 세 사람 시원하게 2점 차가 2대0일까요? 아니면 4대1일까요? 3대1? 응 3대1 정도 득점은 누가 할 거 같지? 하아.. 작전. 나상호, 팔로스에 위치. 그 다음에 황유조 선생님. PK골. 하나 봅니다. 오늘은 승리 요정이 되셔야 돼요. 진짜 해야 돼요. 승리 요정이 아니라 장수..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보통 이제 북쟁이들 먼저 목을 치거든요. 그렇게 치면. 사실 우리 이미 목숨 두 개 정도.. 이미 투아웃 됐고 와.. 지금.. 마지막 조심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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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데는 매직 구경. 욕하 올리세요. 예스. 감사합니다. 땡큐. 되고.. 준비 되면 가겠습니다. 그냥 계속 돌려주세요. 계속 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가훈입니다. 황유조 선수를 만나보겠다. 안녕. 안녕. 저는 기가훈이. 기성용. 기성용. 기성용 씨와 멋진 척입니다. 나만 이러고 있냐. 내가 훨씬 나이가 많은데. 내가 훨씬 현타운다. Vie요일aba 재종인가. 진호 왔네. 케찹 칭 respiratory temples 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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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베 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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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비. 베비 베비 베비...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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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eria 베리 베라 Kotïa 베리 베리 베리암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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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lé 다 gleichzeitig 예스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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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ndhog 그 안에서 단전적인 방향을 좀 더 좋은 게 팬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본을 발휘할 수 있어서 항상 겸손한 기원사인들 와서 좀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해서 서울시로 같이 팬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해 처음 수원이랑 하는데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5대0 승리. 저는 3대1 승리. 5대0, 3대1 따님은? 저는 1대0. 1대0? 오늘 가장 기대되는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상이죠. 나상호, 황희조. 저는 박동진. 박동진 선수요. 지난번에 포항이랑 비워가지고 그래도 승점도 가져오고 분위기 좋은데 이겨서 꼭 승전 3점 가져와서 2등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나상호 선수 마킹한 이유는? 잘하니까요. 잘하니까요. 나상호 선수가 제일 잘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드리블을... 제일 잘해요. 오늘 나상호 선수한테 응원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나상호 선수가 볼 수도 있는데. 나상호 선수가 볼 수도 있는데. 내장지 왔어. 그냥 화이팅 하세요, 그래. 화이팅 하세요. 오늘 볼 넣어주세요. 볼 넣어주세요. 볼 넣어주세요. 근데 오늘 올 시즌 첫 슈퍼매치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대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3대0 서울승. 득점자는? 황의주 나상호. 황의주 멀티콜 정도. 나상호 멀티콜이지. 그러면 두 선수에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나상호 언제나 그랬듯이 파이팅! 이렇게 많이 응원 와주시고 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찾아와주셔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포즈 따라할게요. 어떻게 따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포즈? V 할까요? V? V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옆에서. 여러분들 포토렛과 함께 경기도 오시니까 너무 좋네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포토타임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 8시에 오신. 쌍 V로. 먼저 Until Henderson 포호. anos원원원원원원원원원 너무나도 안아주게 된 건가 runner! 모의 섬 모의 섬 모의 섬 모의 섬 연애의 선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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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컴퓨터 이스라엘 컴퓨터 이스라엘 컴퓨터 이스라엘 컴퓨터 이스라엘 컴퓨터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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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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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보내고 내 보내고 우리 나라 수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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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진, 송용이하고 태석이 오늘은 김성균 선천당, 멀티블레임 김진진 이 선천당, 서울의 애원장, 박수길 박수길 신진 짓 신진 이승 신진짓 넷님 내 신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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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서 죽였어요? 알림! 고사리!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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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에이! 아직 부족하죠 K리그 연속골 신기록을 세워보고 싶은 도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연속골 있잖아요 K리그에서 연속골 넣은 분들의 이제 같이 서울에 와서 처음 슈퍼매치인데 이렇게 많은 관점 앞에서 뛰니까 너무 기쁨이 좋았고 또 승리를 해서 더 기쁨이 좋았고 오늘 연속은 홀라코인이다 상호가 지금 우리 팀에서 정말 많은 고음을 주고 있고 너무 우주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더 많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서울! 엑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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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시! 서울! 서울! 엑시! 서울! 양 팀이 많은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서로 존중하면서 경기장 내에서의 어떤 열정을 보여주는 부분에서 상당히 고무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승리를 쟁취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수들이 그 무게감을 견뎌내고 준비했던 부분이 결과로 이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훈련장에서 제일 신바람나는 선수는 준비 과정에 상당히 충실하고 결과를 보장받기 위한 준비 과정에 제일 앞서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들이 이제 그라운드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퍼포먼스를 유발하면서 팬들에게 좋은 선물을 안겨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번째 슈퍼매치 승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선수들이랑 같이 하나가 되어서 잘 준비한 게 또 경기력까지 같이 나온 게 있어서 뿌듯하고 3연승까지 또 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어서 다음 경기도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도전하겠습니다